안녕하세요 비욘드 히스토리 차태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이 천부경을 바탕으로 일본석이라고 하는 사료를 해석하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천부경은 현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종교 교단의 중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혹은 단군 관련 소수 사람들이 속한 종교인들이 믿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죠. 참고로 저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슨 소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요일에 어딜 가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근데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경전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경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렇게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 등의 책을 저술하셔서 한국상고사를 연구하신 분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상고사는 이분이 쓰고 싶었던 책인 시즌1이고 삼국사 고려사 조선사 쭉 쓰실 계획이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한민족의 통사가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단지 발표를 하지 못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 분이 한민족 역사 전체를 고민한 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선사람은 내양 이 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함으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도덕과 주의는 없으니 이를 특색이라 칭하면 노예의 특색이다. 네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풀어보면 신채호 선생님은 중국 일본 서구 열강의 사상이 아닌 우리 고유의 사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교나 천도교를 믿는 분들은 이 천부경이 우리 고유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천부경의 위상은 어떨까요? 천부경은 기본적으로 대종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증산도 이런 특이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믿는 수상한 경전이다. 심지어는 천부경은 유사역사학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상한 자료로서 사이비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천부경 이게 뭐지? 먹는 건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19년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될 당시 임시의정원 의원 35명 가운데 28명이 대종교 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은 이어봤지만 상해 임시 정부 요원들이 믿었던 종교의 경전은 사이비 취급하는 모순된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순이 표출되어 한국 상황에서 여러가지 종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까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봅니다. 한국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불교 믿으면 인도 사람이 되더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무실론자가 되든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의 고의사상 종교를 이해하고 나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되고 말 것이야. 네 제가 오늘 천부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건 불교 신자가 되건 무실론자가 되건 무엇을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의 사상 신앙 세계관 이런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사상 종교관 세계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 자료들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단언컨대 천부경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 자료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81자로 된 이 경전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 해석도 그 여러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시작하는데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셋으로 나뉘어도 본은 다 하지 않는다. 하나의 하늘이 하나, 하나의 땅이 둘, 사람의 하나가 셋이다. 하나가 쌓여 10이 되지만 다시 3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늘이 둘 셋, 땅이 둘 셋, 사람이 둘 셋인데 큰 상두개가 합쳐져서 6이 나오고 7, 8, 9가 생기는 것이다. 3이 4를 돌리고 5와 7은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 하나는 유연하게 만물을 오고 가지만 그 쓰이는 변해도 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본은 마음이고 본은 태양이고 밝음을 숭상하는 것이니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는 끝이 나지만 끝이 없는 하나이다. 경전이면 뭔가 심오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암호문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첨부경은 한자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이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1. 하나가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지만 끝이 없다. 2. 천지인 3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3 곱하기 3은 9와 같은 3수분화 사상으로 표현된다. 3. 중심에는 본이 있다. 보는 마음 태양 밝음을 숭배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교의 경전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일반 한국인은 이 경전을 모르거나 사이비 유사 정교를 연상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전은 20세기 이전의 문헌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의 경우 조선왕 조실록에서 국왕정조 때의 기록에 나오는 환인환룡 단군을 제사진에는 삼성사 치재문에 나오는 첨부 보전을 첨부경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시라 교수의 반론입니다. 이 첨부경 사상과 같은 것은 이미 고대 유물에 표현되어져 있고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시라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이 유물을 보도록 할까요? 흔히 이추왕 복검이라고 이야기되는 신라 유물입니다. 개림루에서 발견된 이 화려한 유물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복검이 발견되는 매우 신비로운 유물입니다. 오시라 교수는 이 복검이 첨부경에 기록된 삼수분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오시라 교수님의 삼수분화의 세계관이라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라 교수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칼에는 세계의 삼태극이 있습니다. 삼태극이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은 9가 되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원안의 삼태극 안에도 올챙이 모양의 삼태극이 또 있습니다. 또 3이 되어 3의 3승 27이 됩니다. 그리고 칼에 둘러싼 작은 올갱이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아까 첨부경에서 천지인 3이 9로 되고 되고 이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 첨부경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시라 교수의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유물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죠. 이것은 삼연문 환두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은 신라 고분, 백제 고분, 가야 고분, 할 것 없이 한민족 고대 국가들의 고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가야인들이 진출했던 열도에도 이 칼은 여러 곳에서 큐슈 후쿠이연, 나라 사이타마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잎사귀 칼은 그냥 문양이 아니라 한반도와 열도의 신라, 백제 가야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일왕이 교체가 되면서 이 칼을 이전의 일왕이 새로운 일왕에게 물려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칼의 이름은 쿠사나기 찌르기인데요. 일본어로 초치검, 새싹의 칼로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복한 나기 찌르기는 한국어 찌르기, 검은 현대 한국어로도 읽히죠.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이 칼이 천부경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른 채 1500년 넘게 이 의식을 거행한 것인데 일본인들의 고지식함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 칼이 왜 천부경과 연결이 되느냐. 이 삼연문의 원형은 사이타마현의 구연문 환두대도라고 봅니다. 잘 보시면 잎사귀가 3 곱하기 3은 9로 되어져 있어서 앞에 우시라 교수의 가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삼연문 환두대도는 이것을 단순화시켰지만 여전히 삼수분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추왕보검은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구연문 환두대도 역시 중앙아시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타이 지역에 파즈리크라는 곳에서 발견된 기사도입니다. 이 기사도에서 여사제가 말 앞에 고곡을 단 기사에게 3 곱하기 3은 9로 표현되는 나무를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큰 가지가 3개로 나누어지고 그 3개의 가지가 또 각각 3으로 나뉘어지죠. 나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구조 역시 천부경 사상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미추왕 보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나무로 표현되는 신앙이 중앙아시아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동일한 형태가 오랫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유지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건 스찬성에서 나온 삼수분화 사상이 반영된 나무인데 나무 가지 위에 새가 있습니다. 현대의 브리아트 지역에서도 나무 위에 새를 올리는 것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솟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초기에는 신사의 입구에 새 3마리를 올리는 형태로 나왔다가 지금의 일본 신사 기둥에는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은 신사 입구 의문을 토리 한자로 쓰면 조거인데 새가 머무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시라 교수의 가설을 검증해 보았는데요. 이 천부경 그러니까 삼수분화 사상은 숫자 8로도 자주 표현됩니다. 이제 정경희 교수의 나을 신국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경주에는 박혁거세 탕강처라고 알려진 나을 신국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들이 박혁거세를 제사 지내던 곳이 나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우물을 성소로 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었습니다만 이 나정은 마을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우물과 을 잘 연결이 안되죠. 이 유적에 대해서 최초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5세기대에 팔각형 건축물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는 연대 또 팔각형 기둥이 나왔습니다. 즉 박혁거세 탕강처는 기원전 2세기경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고 그 원형은 팔각형 나무 기둥 그리고 후대에 다른 건축물이 세워졌지만 이 기둥을 중심으로 또다시 팔각형 건축물을 세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우물과는 상관이 없는 형태의 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으로 표시되고 을로 읽히는 부호에 대해서 정경희 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나올은 이름에서부터 얼 사상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물들 또한 한결같이 얼 사상에 의하였다. 제1차 시설물인 천주류 또 이를 계승한 제2차 시설물인 원형 신궁의 신주 또 제3차 시설인 팔각형 신궁의 신주는 1기 3기 얼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바 1기 3기 얼의 상징물이었다. 또한 제3차 팔각형 신궁은 정자 형태의 표상물이었다. 얼 사상에서는 1기 3기 얼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사람들은 내면의 1기 3기 얼을 온축하고 있기에 하늘의 얼과 사람 속의 얼이 합일되는 천인합일 신인합일 의과정을 통해 얼의 각성 성통얼이 대사회적 실천 공안 얼의 회기 조천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본다. 신라나 얼 유적에 나타난 얼 사상 정경희 정경희 교수는 숫자 팔각형 혹은 우물정자로 표현되는 얼 혹은 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상과 종교를 표현하는 제천의식의 핵심이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 삼수분화 사상과 숫자 팔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혹시 예전에 2002월 특허대에 일본 사람들이 고구려 삼조고깃발 흔들면서 축구 응원에서 한국 사람들 황당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이야기를 해보죠. 일본 최초의 천왕 신무천왕은 큐슈에서 나라분지까지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하여 일본을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올바로 분석한 종카터코벨 박사 같은 경우 이 신무천왕의 이야기가 사세기 가야 부여족이 열도를 정벌한 이야기가 원형이라고 확신하죠. 이 사항은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에 1982년 일본의 우경화를 예언한 서양인학자 존 카터코벨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일본 건국 신화 신무천왕 동정기가 가야 부여족 이야기라는 것을 토대로 이 삼조고 이야기를 해보죠. 신화에 따르면 신무천왕을 동쪽으로 인도한 것은 야타가라스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요. 여덟 마디에 새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실제 신무천왕 관련한 여러 신사를 보면 숫자 8하고는 상관없이 태양안에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삼조고인데 왜 숫자 8의 새일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숫자 8로 표현된 천부경 사상은 고대의 삼수분화 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황화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시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발견들이죠. 이 지역에는 삼조고에 대한 신화와 유물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유물도 발견이 됩니다. 여덟 개의 햇살을 품은 새입니다. 이 새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 단유세문경에도 이 숫자 8은 중요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무천왕 즉 열도를 정벌한 가야인들의 신화에서 왜 이 삼조고는 숫자 8의 새로 표현된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열도를 정벌한 고대 한민족 계통 도래인들은 삼조고와 숫자 8의 새를 같은 것이라고 인식한 것일까요? 이제 앞에서 정경희 교수가 주장한 샵으로 표시되지만 현대 한국어와도 연결이 되는 어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천부경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지면서 하나 안에는 천지인 2,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1, 1, 지, 1, 2, 2, 1,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로 된 천지인 말고 세로로 된 천지인이 있다고 해보죠. 천부경에서는 큰 3 두 개가 합쳐져서 천, 2, 3, 지, 2, 3, 인, 2, 3 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로로 된 천지인과 세로로 된 천지인을 합치니 하나 안에 있던 천, 1, 1, 지, 1, 2, 인, 3 이것이 천, 2, 3, 지, 2, 3, 인, 2, 3 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이 생기고 7, 8, 9가 나옵니다. 원래 있던 하나와 이 아홉이 합쳐져서 10이 나오지만 결국 3의 괴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물정 기호의 의미입니다. 즉 천부경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경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얼 혹은 알 이라고 하는 현대한 국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천부경을 잊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개념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1, 3, 9, 10 삼수분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늘 높이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정의 표상을 하늘 높이 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팔각형 기둥을 높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경희 교수가 표현한 샵기호로 표시된 얼 즉 천부경은 경주 나얼류적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유물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릇에 광개토대왕 이 이름 호태왕이 새겨진 문장이 기록되어 화제가 되었던 유물입니다. 이 유물의 맨 위를 보면 정경희 교수가 이야기한 샵기호로 표시된 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경희 교수 연구팀과 같이 서울의 백제박물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 연구팀은 한성 백제 초기 유물에 이 얼 표시가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을 표시한 상징물들은 팔각형 기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릇에 새겨진 형태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모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자강 유역의 고대 문명이었던 앙소 문화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정영진이란 분은 고대의 문화 코드를 분석해서 우리 시원 문명을 설명해보자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수시하나 환웅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물을 소개합니다. 태양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물은 샵기호 이외의 중앙에 태양 혹은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긴가민가하지만 이 유물이 천부경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천부경을 그릇에 새겨서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영진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좀 더 살펴보죠. 정영진 선생님은 현대 한국 불교의 꽃갈모자 문화가 다른 불교권에서는 보기 어렵고 그리고 시원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대 한민족의 국가 변환의 기원이 이 꽃갈모자 문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환의 변자에 고대 문자 형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부경을 손으로 받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샵으로도 표시되고 팔각형 나무 기둥으로도 표시됩니다. 아까 앞에서 오시라 교수가 예로 든 미추왕 복검이 중앙아시아와 연결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팔각형 기둥도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 문화 코드를 공유합니다. 타클라마칸 소아묘 유적에서도 이 팔각형 기둥이 나옵니다. 4천년 전 유적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말입니다. 이 팔각형 기둥이 4천년 전 중앙아시아 그리고 2천년이 흐른 박혁거세 신라 건국 시점까지 그 신앙이 유지된 것이 맞다면 일본 열도에 있었던 또 다른 신라 지역에서도 그 개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열도를 정벌한 가야 세력이 그들의 신화의 이 팔찌조 혹은 삼조고가 인도했다고 하는 신화 형태를 보았습니다. 숫자 8과 3은 다른 숫자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천부경을 표현하는 형태인 것이고 이 천부경 사상을 토대로 역사를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신화를 토대로 가공의 신무천황을 창작하여 일본 서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신라와 열도의 신라 역시 같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일본 신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즈모 신사를 보도록 합니다. 이즈모 지역은 고대의 신라 땅을 옮겨서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일본어로 이즈모라고 쓰고 한자로는 출은 구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의 배경이 되는 산 이름은 파룬산 이라고 불리웁니다. 중앙 아시아와 경주가 팔각형 나무 기둥을 공유하고 신라인들이 열도의 이즈모로 이동하였지만 여전히 팔각형 그러니까 천부경 사상의 원형을 유지하였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정경희 우시라 정영진 님과 같은 분들의 연구를 토대로 제 생각을 약간 덧붙여서 천부경 사상이 어떤 형태로 고대 유물에 표현되었는가 하는 20세기에 발굴된 문헌 기록 이지만 유물의 경전의 사상을 표현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중앙아시아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동 하면서도 원형이 유지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일본 열도의 도레인들 까지 국적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된 신앙 이었다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유물을 천부경이란 수상적은 문헌의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수천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이 신앙이 그 원형을 유지하였다면 문헌 자료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학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만 역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대에 기록한 문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청구경 사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참 아쉽지요. 그런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라고 하는 문헌 자료를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어떤 책인가요? 임신한 아줌마 신공왕후가 가랑이 타고 신라를 정벌했다고 하는 가짜 역사가 적혀있는 책 300년 넘게 살았다는 인물이 사서에 등장하고 그런 책인가요? 역사서 주제에 중국 정사에 적힌 문장을 도용해서 일본 역사로 둔갑시켜 기록한 저작권 개념이 없는 소설책.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매우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에도시대에 일본인 유학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도데이칸 혹은 후지와라 사다모토라고 알려진 이 에도시대 유학자는 일본서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서기를 읽으면 일본의 문물은 마한 진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안의 것도 섞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깨닫지 않고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예로부터 한해서 일본의 문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18세기 에도시대 유학자 도데이칸의 쇼구아츠 중에서 이 학자는 일본서기란 결국 백제 신라 가야인들이 열도로 진출하면서 생긴 이야기들을 일본의 역사로 변형시킨 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윤형식이라는 분의 백제에 의한 외국 통치 300년사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지와라 사다모토의 방식대로 일본서기를 분석한 윤형식의 주장을 토대로 고대 열도의 백제 신라 가야인들이 이 천부경 사상을 토대로 역사를 인식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이 테러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동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편이 나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의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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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